꽃꽃은 뭐예요? 꽃꽃은 뭐예요? 꽃꽃은 뭐예요? 꽃꽃은 새로운 단어가 괜찮은데, 꽃꽃은 뭐예요? 이게 색깔이잖아, 오늘 꽃꽃인데, 괜찮은데? 날씨가 심지어. 꽃꽃은 괜찮은 단어인데요?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꽃꽃, 꽃꽃! 대방에서 그곳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와, 이곳은요, 옆에서 가뭄에 했던 것들이 판매되는 곳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귀여운 영상으로 크롬을 이용해서 서한 자공제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역시로는 미술가로, 그리고 금방, 그리고 검제 영상으로 그리고 반찬으로 올릴 수 있는 식으로 판매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다양한 공제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보여집니다. 이거 잘 보이냐. 예쁜 표정. 안녕하세요. 좀 더 키운 건데.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시스템 너무 최첨단인데? 나 들어가도 되지? 네. 동영상인가요? 네,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고 있어요. 동영상인가요? 네, 지금 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어디? 저기? 아, 저기 나가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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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시 후에 특별한 가수가 옵니다. 천태만상 윤수연 씨가 나옵니다. 생방송으로 봐주세요. 네, 다 남미 말로 표현한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남미에서도 많이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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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떼키에로 무초 유떼키에로 무초 몇분전? 오늘 아침엔 트로트를 틀어주고 첫번째 초대가수 윤수연씨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목소리 잘 나와요? 아니 뭐 가수는 그렇지 아침에 목소리 상태를 위해서 잠을 안잤다는 얘기는? 어불성절이고 잠은 자야죠 2시간은 자고 나왔습니다 아 2시간? 성대가 잘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닝티어 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뽀샤부터 했어요 한짝반짝 기가 막히게 됐고 많이 들어오셔야 될텐데 많이 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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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한다는 표현을, 아까 차도 씨도 끝에 보셨잖아요. 함께해요! 함께하는 것이 농업의 미래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같이 힘을 합쳐서 소지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용어 모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채한 품부터 고생하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 되겠습니다. 함께해요! 함께해요! 여기요! 참 안한다 고수, 번호한다 고수 덩인장난 연사, 계룡탄에 두고 사 타이밍구간다 막사, 북쪽 안다 기사 들아 히치, 차차, 슬퍼 도자 유리했다, 유리사, 숙계했다, 죽겠사 하마하다, 비용사, 가보한다, 가로사 어떤 녀이오 자세한 산인간 속살은 산 먹고 가지가지 귀찮게 다 흘려 수파 인다 수장수 한파린다 워장수 오파린다 워장수 고기 질서 팔장수 울음은 백배수 문득한다 선수 축구 야구 문득 오파린다 워장수 울득한다 워장수 축제된다 워장수 아프감린다 석수 돌아지지 않는 범수 오파린다 워장수 자세한 산인간 속살은 산 먹고 가지가지 귀찮게 다 흘려 아자자자자 오파린다 워장수 오파린다 워장수 오파린다 워장수 천세한 산인간 속살은 산 먹고 가지가지 귀찮게 다 흘려 오파린다 워장수 설교한다 목사님 떼풀었다 승윤 가득치다 선생님 안고친다 리슨이 신중농이 연예인 따라제금은 203번 걸고 오파린다 구조사 littlebay 던차 평소 Neither 창 Yep 우아 고기장들어 우아 부사장의 잡고 알바동이 죽는 분야 숙제는 주머니 오기장의 해보니 한날들에 김치덕을 탐을 보상 따라 타야도가 비꼬지꼬 오셔서 아픈들 풍선에서 섭쥬엿 던치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왜는 말이냐 섭쥬엿 선인각선 산복도 같이 같이 귀치다니 아픈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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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신경을 라이브 가이는 아침 아침에 트로트는 트로트 저희 아침에 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 트로트로가 오는 첫 선을 이렇게 신나게 보였습니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침 라이브 또 아침에 보약한 채 드시듯이 아침 트로트 한 곡 들으시면서 또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 시간에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 함께 꾸미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 9시에 이렇게 신나게 춤춰보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침 트로트 아침 2시간 트로트가트를 초대해서 매일 아침에 라이브 만나보고요 가수의 인생 이야기도 재미있게 나눠 보겠습니다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나가고 있죠 많은 분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고요 당연히 소중인 상품이 나가니까요 많은 분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저희가 천태만상 그리고 정말 사랑받고 있는 가수 윤수현씨 모셨습니다 어서 가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만상 그리고 남진 선생님과의 뒤에 꼭 사치기 사치기의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정말 이게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무조건 모르고 정신이 번쩍하시길 열심히 불러갔습니다 네 자 윤수현 그녀가 누구인지 우리 박찬원을 입혔던 실적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준비했습니다 트로트를 틀어줘 첫 번째 손님 윤수현씨입니다 그녀가 왔다 트로트계의 싸이 윤수현이라고 쓰고 트로트 여신이라 읽는다 2019년 현재 가장 핫한 트로트 스타 윤수현 트로트 사상 첫 백만별 돌파의 주인공 지난해 중학생 소녀가 천태만상을 보는 유튜브 영상은 무려 천만 조회수를 돌파 최고의 유튜브 스타라면 한 번씩 도전해 본 화제의 노래 천태만상 유튜브로 핫해진 그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그녀 장윤정 홍진영이 부럽지 않은 그녀 중국 무대까지 진출한 그녀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으면 그 중독성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노래 천태만상의 주인공 트로트를 틀어줘 첫 번째 초대 손님은 네 윤수현입니다 너무 부담된다 옆에서 사람 앉혀놓고 옆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즘 냈습니다 우리 박차윤 리포터도 지금 반겨주셨지만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실시간 채팅방송에서 수영세상 소리종사 오메가 30 등등 제이제이 등등 많은 분들이 윤수현씨 나오셨다고 벌써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아 이 게임이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씨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안아질 것 같은데 너무 부담돼서 어쨌든 윤수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천태만상 이 노래가 요즘 말로 핵인싸 노래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정도로 인기가 있다면서요 그쵸 활동한지는 사실 첫 노래가 나온지는 4년 정도 됐어요 아 이게 꽤 됐어요 사실은 나온지는 네 처음 이제 중장년 친구들 위주로 아무래도 트로트다 보니까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는 도중에 많은 분들께서 또 천태만상을 커버로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따라 불러주시기도 했는데 네 네 가장 어린 친구 한 중학생 친구가 제 노래 천태만상을 어떤 한 유명 BJ 채널에서 부르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또 알려지고 네네 저도 또 감사한 마음에 거기 가서 또 노래도 하고 같이 부르시고 이러고 저러고 청소년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노래가 알려지는데 좀 세대가 확장됐다고 할까요?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네 네 네 천만 천만이 봤어요 천만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오천만이 뭐가 거의 한 5분의 1이 다 끝났어요 천만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이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또 만나뵙지요 아 그래요? 만나뵙서 또 밥도 좀 사드리고 선물도 좀 줘 그래도 앞으로 또 떼속해서 좀 이렇게 만나뵙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천만상님 들으면서 거의 수능 금지곡이라 이거잖아요 후렴구가 너무너무 맴돌고 거의 그 신신혜씨의 세상은 요지경력이 정말 국민적으로 인기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래의 비결을 우리 윤수연씨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취직? 직업 이런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수다보니까 제 노래가 직업들이 좀 나열이 되잖아요? 직업도 나열이 되고 또 메시지가 휘천히 따로 있나 그리고 열심히 살자 지금 중학생이 저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좀 각인이 됐던 것 같고 신나잖아요 그냥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받은거 다 드실 수 있는 노래인거 같고 독특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각인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렇게 진짜 이 모든 직업을 랩처럼 막 재판한다! 반사! 변호한다! 변호사! 이렇게 계속 하는데 사실 이 순서가 가사를 외울 때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틀린 적이 없나요? 이 비밀인데 요거요거 이게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한다 까지였나? 내가 재판한다 까지였나? 약간 이 컨디션이 안좋은데 약간 그런 한 번 더 부르고 뭐 이런 느낌도 하는데 아무도 또 모르세요? 이게 중간부터 부르면 혹시 모르시는거 아니에요? 중간부터는 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재판으로 시작하는지 술판다로 시작하는지 이런 그런 외로사항이 있지만 예전에 외울 사람이름 김수한모 거북이! 두루기! 요거 할 때 중간부터 못 부르잖아요 다시 처음 부르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의 댓글도 어마어마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래종사님께서 윤수연씨 이 노래 받아서 가사 외울 때 에피소드 지금 말씀하셨고 몇 번 만에 외웠냐고 좀 들어보세요 요게 이 노래가 사실 타이틀이 쉽게 될 수 있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고민이 좀 드는 곡이라 정말 본방 3일 전에 3일 전이였어요 3일 전이였어요 3일 전에 많은 곡들 중에서 이 곡이 됐다 이렇게 전달을 받고 하루는 가사 외우고 하루는 안무 외우고 그 다음에 본방을 한 거예요 하루 안에 외워가지고 하니까 이게 가사는 틀리면 안 되니까 절대 틀리지 않았지만 이제 안색이 표정이 슬퍼 외우려고 몰입하자 보면 집중을 좀 먼 곳에 가보면서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게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하거든요 어두운 표정으로 들으셨군요 이게 직업이 몇 개 나오죠? 이 안에? 73개! 73개! 여기서 본인 직업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게 알람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회사원 쪽으로 알람한 쪽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랩처럼 따로 좀 부르실 수 있나요 혹시? 요즘에 힙합이 또 되어야 하니까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 제목 드롭드 비 드롭드 비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드롭드 비 기차전차 버스벙버 도전 부중기 이게 또 이 리듬에 맞춰서 다 리듬에 맞춰서 다 리듬에 맞춰서 손미단으로 나가셔야 되겠네 아니 진짜 이게 중독성이 있는 노래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어디요? 천태인간산, 인간세상, 사랑하는 법도 가지가지 그 부분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이렇게 부르면 잘할 수 있다 원포인트 레슨 이 노래는 이제 가창력을 선보인다든지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흠뻑 흥에 젖어서 흥이 감정에 젖어서 얼마나 내가 이 흥을 이 노래에 담아서 내뿜을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귀천이 따로 있냐라는 부분도 얼마나 설호지지 않을까요? 귀천이 바라보인 나 이렇게 한번 미쳐가지고 풍에 미쳐서 천태만산, 인간세상 미쳐미쳐 삶을 묶어 가지가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귀천이 따로 있나 이게 모션이 같이 나와야 되는구나 아까도 부를 때 보니까 천태만산할 때 벌써 약간 이게 손이 올라가면서 미쳐야 된다는 점 빠져들고 빠져들고 귀천이 따로 있나 그래서 우리가 미쳐주고 아깝다 회식가서 노래방에서 딱 부르면 진짜 흑입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 하면서 역시 실시간 채팅 계속 받고 있는데요 우리 이종호님께서 아침에 피로가 꽉 흘리네요 하트하트 하트하트 아 그러셨고 소수민 씨께서 네 이랜 아침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다니 이렇게 너무 반갑다고 보여주셨네요 아 좋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채팅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네 문수연씨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대만성을 그렇게 많이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학생 때 밴드도 하시고 어디 나가서 트로트 가요제 전국노래자랑도 듣고 여러 가지 데뷔를 위해서 애를 낳으신 것 같아요 저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악도 공부하고 대학교에서 락소콜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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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가요제와 견줄만한 MBC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라고 대대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심수봉 전영목 선생님도 김현철 선생님께서 나갔는데 이제 대상을 주셔서 대상? 대상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타면서 소질이 있나 했는데 또 전국노래자랑도 네 동네로 와서 또 나갔는데 최우수상을 타게 된다 최우수상! 그러면서 이제 소질이 있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죠 와 소질 정도가 아닌데요 이 정도 나갔다 하면 대상 최우수상! 아니죠 그러면은 그 락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밴드부터 샤우팅 이런 것도 될까요? 와아아아아아악! 막 이런거? 어 그래도 고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항상 고음 좋아하셔서 샤우팅 발성이 살짝 이 트로트 발성이랑 다르긴 한데 한번 그럼 어! 불! 어! 마이크 들고 아침 9시에 괜찮으세요? 아침에 트로트에서 아침 락앤롤, 락 최우수 한번 가볼까요? 최우수! 누구 최우수 끼냐? 최우수! 누구 최우수 한번 고음 모닝티얼스 모닝티얼스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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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끝내볼까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 아! 아! 샤이 넌 이 여자 너를 영원해 지금 말 진진 너를 위해 이별을 빙커보여 빙지는 너의 사랑 나도 내 안에 있어 길지 않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다 같이 고마워 오우 수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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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미치겠다 유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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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맞춤 뜨면은 알아 눈 쉬는 거 아닌? 아, 눈 쉬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눕고 연주하시도 눕고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네, 아, 유주 드시고 모닝티얼스 네, 그분이 또 색다르네요 색다르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가요제 입상하고 전국노래장 최우수상이면은 바로 데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락을 하셨을 때 그만큼 근데 그때는 기획사의 제안이 있었지만 2학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네 길기도 하고 여러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대학생 생활 다 하고 해볼 것도 다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해보자 해서 일반 취중생들처럼 이력서도 다 내보고 인턴 연습도 다 하고 취직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력의 취직까지도 다 했는데 꿈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헤쳐 헤쳐서 이렇게 오게 됐죠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우리 마틴채님 아, 이거 거의 해외의 배들 아닌가 싶습니다 마틴채님께서 천태만상 너무 좋다고 천태만상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늘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락을 하셔도 될 만큼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오디션 보기 위해서 작곡가라고 거짓말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진짜인가요? 그게 뭐죠? 작곡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는 그러신 적이네요 이제 취직생활도 하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사실 저녁에는 막 코러스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노래를 계속 꿈꿨었어요 말을 걸쳐놓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현기획가 오디션을 보러 그냥 무작정 주소를 찾아들고 이제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딱 옆으로 딱 끼고서 딱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가득은 둘께서 네 무슨 일이시니까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어 작곡가다가 그리고 그리고 순간 순간 오후 3시에 약속이 되어있다 사장님 만나 뵙기로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무작정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기에다가 포트폴리오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장님 나오셔서 바로 오디션도 보고 사실 거짓말이다 오디션을 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과가 돼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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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임계 의원이었습니다 예예 고단하십니다 고단하십니다 지금 또 문자를 보니까 지원님께서 아침인데도 고음이 장난 아니네요 우와 소름 제가 90도 인사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승원 코리아님께서도 신이 내린 가창력 아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 정말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윤수연씨가 제 선배님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아나운서를 합격하는 아나운서요? 아니 사다 하다 이제는 별거였는데 헐 아나운서 근데 이제 그 이력서만 넣었을 당시 회사 오디션 기획사 오디션 다닐을 때 이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여러 회사들 여러 기업체들한테 이제 이력서도 넣고 하는 와중에 그래도 방송인도 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도 있고 해서 그래도 지원도 하고 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고 네 근데 합격이 됐다고 통보를 받아서 야 합격? 근데 또 그 통보받는데 기가 막히게 기획사에서도 그땐 연습생 통과가 됐다 같이 왔구나 예 진짜 그때 운이 좋았는지 그렇게 돼서 가수를 또 너무 하고 싶어서 또 최종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가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오게 됐죠 현실적으로도 직업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아나운서 합격하셨으니까 지금 이 철태만상 가사를 오 아나운서 톤으로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애기 뭐 걸음마스 중인데 한 번으로 부끄럽지만 한 번 해볼까요? 느낌이 굉장히 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될까요? 네 천태만상 인간 대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는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장면 형사 계룡산의 구체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전차 버스 공고 도적 기준기 아 예 알겠습니다 가수 하신 게 잘하셨습니다 가수 박사 박사 인간세상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거기 기관래길에서 제가 신고를 하셨죠 너무 잘 갔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했죠 어쨌든 거의 반은 반나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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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 반 반에 반했잖아요 자 이정권님께서도 오늘 진짜 너무 흥나고 즐겁다고 보내셨고 김현석님도 보내셨죠 팔방미인 엔돌핀 비타민 윤세현 파이팅 파이팅 마틴채님께서 다시 보내주셨는데 와 유튜브 채팅이 방송에 나오니까 너무 재밌다고 저희도 즐겁습니다 아 예예 여러분 계속 댓글 참여해주시구요 네네 어 그리고 2014년에 천태만상 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처음 데뷔했을 때 네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이게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잘 됐다 맞아요 모든건 불안했지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트로트 가수가 어떤 자기의 대표곡을 가지고서 제 노래를 알리는 데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 평범한 노래보다는 강렬하게 뭔가 딱 보여주자 한 번의 무대로 나를 각인시키고 노래를 각인시키자 라는 의도로 이제 이 노래가 선택이 되었고 네 그런 선택이 됐다고 해도 저게 라이브가 될까? 무대 위에서 저도 막 귀엽게 하고 막 섹시 그쵸? 하고 싶은데 기쁨이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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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싶은데 이제 이 노래가 선택이 되었으니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리띠고 저리띠고 오로락끼끼 하하하하 그리고.. 여러번 노력도 많이 해서 지금 1000대만화상 열심히 보고 있네요 네 지금 우리 소리종사님께서도 윤소연씨는 항상 업되어 있는 모습이라 고음이들이 업된다 하하하하 키도 크세요 그러니까요 쭉쭉쭉쭉 그 정말 기분 좋게 하는 이 노래가 5년 만에 다시 계속 사랑을 더 받고 있어서 저희도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데 한국어로 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2015년 당시, 2016년 초에 중국 앨범을 정규 1집을 발매를 했었죠. 천태만산을 중국어로, 지금 나오는 건가요? 저거는 한국어, 아 뮤직 비교군요. 박나래 씨, 뭐 정규 1집, 개그매들이 청추도 하더라구요. 남주인 선생님이랑 사치기 사치기랑, 꽃길이라는 제 발라드 곡도. 이것도 중국어로 나왔네요. 다 중국어로 해서요. 중국이 또 인구가 보통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서 한번 꽂히면 이제 천만조회가 문제가 아니라 1억뷰 한번 가야죠. 1억뷰 한번 찍어야죠. 노려보고 있습니다. 윤수연 씨 모셨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윤수연 씨의 최고의 매력, 장점 뭘까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 있을 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 근데 그 긍정이 또 이 슬프를 알고 있어야지 또 이 긍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노래들 그리고 저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같은 그런 가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 정말 첫 시간이었는데요. 채팅도 받아보면서 노래도 막 들으면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또 마지막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이제인이 있어서도 꽃길 노래 기대해봅니다. 네. 뭐 꽃길 기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제 라이브, 마지막으로 아침에 꽃길 청해드리면서 틀어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세현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세현 씨의 꽃길 청해드렸습니다. 네. 최선은혜 씨는 여인의 꽃길 청해드립니다. 여인의 꽃길 청해드립니다. 안 오고 있어도 이젠 다시 살아 안 돼요 못났어 건너온 그 길 밤을 보름 다시 놀아요 안 오고 있어도 너무나 사랑은 또 못쓸 사랑 안 오고 있어도 너무나 사랑은 이렇게 사랑 그냥 방탄소년단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정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라이브가 가능한 게 아닌가 기적을 보셨습니까? 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향 계속 가보셨나요? 저희 수연 씨 우리 인스타그램 라이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상만... 몇 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MBC 충북에서 초대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 너무 그래도 이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모닝 티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호흡도 하고 굿모닝입니다 아 진짜 굿모닝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